러브샷, 러브샷! 아, 맛있다. 재울아, 삼촌 뽀뽀! 옳지! 애썩다. 비행기 곧 출발합니다. 탑승객 여러분. 자연스럽게 여기 탑승하네. 오케이, 자, 컴온, 레츠고. 자, 이제 순간에 기내식 드릴게요. 자 기내식 드립니다. 자 기내식이요. 기내식 드시고 네 맛있게 먹었어요. 자 이제 기내식 먹었으니까 중간에 똥 싸는 시간 드릴게요. 똥 싸고 오세요. 그렇지 그렇지. 다시 탐승해주세요. 가자 다시 가자. 어이 땀 싸니까 가벼워졌네 똥 싸고 나니까. 그렇지? 그렇지 저렇게 가니. 착륙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셔야 돼요. 자 여기서 뛰어내리세요. 뛰어내리세요. 그렇지. 도착. 도착. 아윤이 아윤이. 많이 찜해졌다 오세요. 아윤 환자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? 어디 어디 안 아파? 안 아픈데 왔어요? 심장 잘 뛰나 볼까? 왜 저렇게 맑게 쳐다보면. 심장 뛴다. 심장 뛴다. 기저귀에 그 일 내면 안 돼? 기저귀에 그 일 내면 안 돼? 얼마나 떨리니까 나 저 기분 알아요. 평화를 찾은 것 같아 지금. 피자 하나 먹기도 되게 힘들다. 아니 먹을 수가 없어. 맞아요. 맞아요. 얘기해 드릴게요. 너 너무 존경스러워. 정말로 대단하다 너 정말. 저는 이제 매일 일상이니까. 어.